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% 아래로 떨어져 0%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.7%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3분기 0.3%에서 4분기 1.2%로 늘면서 1%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다시 0%대로 떨어진 겁니다.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0.5% 감소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각각 2.4%, 4.0%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4.1% 증가했습니다. 1분기 중 실질 GDI, 즉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 GDP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0.6%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